2021 사연명무클럽 챔피언식 초대 챔피언 티그리스와 화성시장기 우승팀 간지의 금매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네스 분의 자리 야잘뿐칭입니다 첫 타자를 볼레스로 내보내고 히트! 아우트를 제대로 밀어쳤는데 아 어떻게 우익수가 저자리에 가 있을 수 있죠? 대단한데요 3번 코로나풀 최길성 선수에 타서 아우트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우격수가 잡아 이루 토스 구아웃 그리고 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티그리스의 선발 투수는 한상준 선수 고수는 안차수화가 가능한 김태성 선수입니다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우트 슬라이드를 받아쳤는데 낙고 빠른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하여 투아웃을 만드는 바디형 선수입니다 몸에 맞추는 볼과 볼레스로 쩔을 내보내고 흔들리는 한상준 투수 빗게 맞은 볼 중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단지의 포수가 김동훈 선수로 바뀌고 투수가 팀의 맏형 홍소훈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선수 타자는 4번 김태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룩킹 삼진 높은 볼에 삼진을 당하고 황당한 김태성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아아 다시 달려가 잡고 1루 송구 아 송구 불안으로 세입이 됩니다 빗게 맞은 볼 좀 짧은데요 좌풀로 투아웃입니다 볼레스로 내보내고 빗게 맞은 볼 중풀로 쓰리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이에 말 강병훈 선수에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각 큰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7번 안성준 선수의 타석 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투카타 댄볼 유격수가 잡아야 할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8번 김성환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꽉 찬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첫 타자를 볼레스로 내보내고 금바운드 좀 짧은데요 3루수가 되시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다시 볼레스를 주고 3번 최기상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파운드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또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좀 더 먼 아우트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4번 김태성 선수에 타석 아우트 슬라이더를 밀어 쳤는데 이야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며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밀린 타구 3루가 포구와 열리 송구 빗나간 송구에도 큰 키로 점프하여 잡아 아웃을 시키는 최기상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어? 좀 애매한데요 충전수가 쫓아갔지만 결국 좌익수가 잡아버리자 파란 웃음의 김경민 선수입니다 안쪽에 밀힌 타구 유직으로 3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검게 깎은 포즈에 김경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깨에 눕히 뜬 볼 어? 애매합니다 아! 낙구 지점 미스로 볼을 놓치고 맙니다 히트! 앞에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낙구 빠른 타구로 유격 스킬을 넘기는 중간으로 선치 타점을 올리는 이현민 선수입니다 아웃이 되지만 1루의 송구를 못하고 1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히트! 이어! 인쿠스 낮은 볼을 걷어올려 낮고 빠른 타구로 중간을 만드는 극쥬오 선수입니다 아! 아! 다시 볼렛을 주고 2번 가비영 선수의 타석 대눈피트 볼 인필트 플라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주자 완루의 위기에 3번 최길성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아! 볼을 놓쳐 주자 모두를 살리고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흔들렸는지 폴릿을 주고 밀어내기 1점을 줍니다 자!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5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스플리트에 삼진을 당하고 3아웃 공수를 계대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4번 강경문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상진 하이 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이루 송구 아웃이 되고 더블을 잡지 못했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이현민 선수입니다 포스에 이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쳤는데 이야아 아웃이 됩니다 높은 점프와 나와라 가제트 8 로 잡아내는 아두영 선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내노비트 볼 3풀로 원 아웃이 됩니다 한가운데를 힘껏 때렸는데 중풀로 투 아웃이 됩니다 9번 길주호 선수에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스윙 뚝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홍서훈 투수입니다 목탁솔이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2풀로 원 아웃이 됩니다 나풀 김성환 선수에 타서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 볼러 삼진을 잡아내는 한상균 투수입니다 밀린 타구 3루가 되시하여 1루 송구 3아웃이 됩니다 단지에 투수가 나풀 김성환 선수로 개최되었습니다 네하 땅골 유격수가 잡아야 아아 다시 잡아 1루 송구 원 바운드 볼을 놓치고 맙니다 히트 인코스를 잘 받아쳤는데 좌풀로 원 아웃이 됩니다 어우 블러킹 좋은데요 아 그런데 볼을 찾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 3루까지 질러하는 장훈상 선수입니다 아 다시 폭두로 1점을 주고 맙니다 볼넷을 주고 4번 김태선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겨 3루수를 넘기는 날카라운 타구로 좌선 1탄을 만드는 김태선 선수입니다 아 다시 볼을 놓쳐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네하에노 비트볼 포파풀로 투아웃이 되고 9번 방지용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깊은 볼에 삼진으로 쓰리아웃입니다 튕기스의 투수가 오가견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1번 김민규 선수에 타석 히트 앞에서 채드로 받아쳤습니다 좌이수가 대시하는데 아 낮고 빠른 타구를 다이빙 캐치하여 잡아버려 했지만 볼을 놓치고 2루에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김민규 선수입니다 2번 번호훈 선수에 타석 아웃을 밀어쳤는데 유격수가 잡아 1성구 아 볼을 놓칩니다 그 사이 3루까지 뛰어 주자 1,3루가 됩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아 튀어오른 볼을 다시 잡아 1루 선구 세입이 됩니다 1점을 주고 다시 주자 3루가 됩니다 밀리 타구 2루수가 잡아 주자를 태그하고 1루에 송구하여 더블을 만드는 정훈상 2루수입니다 2타자 연속 볼넷을 주고 7번 안성준 선수에 타석 한가운데 1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2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아 볼이 빠지며 낫아웃으로 1루에 진리시키고 맙니다 8번 김성환 선수에 타석 스윙 1스트라이크 아웃 패스트볼에 2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6대2로 티그리스가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첫 게임이라 승리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다음 경기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야구월드에서 드리는 오늘의 MVP 원래 시가 20만원이 되면 살짝 세일해서 10만원 하더라고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이에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